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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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부르잖아 너 나 무시하냐? 뭐 싸우자고? 말한다 말한다 분위기 좋아 그치? 왜 대답을 안 하는데? 사과하는 거 아니면 나가라 다친 데는 어때? 온 상관인데 화봐 미친 손 잡았어 대박 쟤네 진도 진짜 뜬금없다 내가 너 의심한 거는 그럴만한 상황이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아까는 진짜 화가 났어 지금도 화났고 그건 뭐 겨우 저런 취향이었냐? 너 왜 그걸 몰라 평소에 내가 너 무시했던 거 알지? 야 됐어 다 지난 일인데 뭐 나가자 해겐 뭐가 돼? 너 무시당할 만하잖아 임대 애들 출입 금지 시켜도 맨날 우리 아파트 가로질러 다니고 근데 너 따위가 나름 일쳐? 야 너 지금 시발 진짜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? 키스한다 키스한다 애들이 다 네 편만 들잖아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궁지에 몰렸잖아 한 시간 마저 철구 나와 여운이 안 나왔으면 좋겠죠 기생수 새끼 나 온다 야 얼마나 좋아 어? 형태야 형태야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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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